그래도 이정도 선전에 만족하는 안기분 조련사 주변에서도 오히려 격려를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음이 쓰이는 건 다음 경기 안창이다 안창이와 맞붙을 손은 K1 나이와 체력은 열세지만 승률 면에서는 해볼 만하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일까 안창이는 조련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15번째 꿋꿋하게 버티는 안창이 하지만 경기가 길어질수록 안창이에겐 불리하다 20분의 혈투로 두 소 모두 기진맥진 안창이도 끝까지 버텨낸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던 걸까 판박을 노리며 싸움을 끝내려는 안창이 그러나 아깝게 안창이가 먼저 돌아서고 말다 안 되네 힘이 모자라네 이어서 강창이와 두 번째 경기에 도전한다 상대는 좀 전에 안창이를 이긴 K1 두 소 모두 두 번째 경기나 많이 지쳐있는 상태 두 소 모두 두 번째 경기나 많이 지쳐있는 상태 이럴 땐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의 지구력 싸웁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안기본 조련사 안창이를 통해 K1의 기력을 소진시킨다는 전략이 주요한 것일까 안창이의 선전 덕에 K1의 기력이 많이 쇄한 상태 이때 연거포 주렝랑을 치는 K1 강력한 공격은 없었지만 강창이의 판정승이다 내 concrete Kait Titti Rolex 값진 1승에 남편의 원망도 눈녹듯 사라진다 아버님 기분 어떠세요? 이기면 좋지 좋게 어제 너무 힘든 경기를 해갖고 아버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 승리와 좌절 기쁨과 슬픔 긴장과 환호를 함께하며 싸움소와 조련사 둘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한다 안차이는 이제 좀 싸움하다가 나이 좀 더 들고 모날적인 자연과 함께 같이 오래 같이 있을게 함께 뛰고 함께 싸우기에 외롭지 않은 그들 싸움소 조련사는 직업이기 이전에 소들의 친구이자 어머니 가족이다 고맙습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드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